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선생입니다. 오늘로 해가지고 수능이 한 180일 정도 남았어요. D-6개월 정도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제 메가스터디 페이지에서 학생들과 상담 욕을 계속하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상담 글 올리고 거기서 느낀 바들도 좀 있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선생님이 이제 과탐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500배고 이름으로 해가지고 6월 모평 학습법에 대한 현장 특강을 했거든요. 코엑스에서. 그게 재미있게 즐겁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부 학생이 이제 그때 질문한 게 좀 있어. 선생님 수험생활을 하는데 체력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체력을 조금 이렇게 유지하고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어떤 학생이 해서 선생님이 그때 답했던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도 좀 해주고 싶고 지금 시기쯤에 학생들이 고민할 만한 것들이기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공부 방법 또 일종의 정신 교육일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 내용을 좀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은 수험생활을 단순화하자. 느낌이 좀 오는 친구들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남은 이 6개월 기간을 전부 다 대입과 수능 공부에 에너지를 쏟았으면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 건 알아요. 근데 꽤 많은 친구들이 지금 공부와 대입 요구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데 정신적 에너지를 좀 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낭비죠. 모든 인간은요. 공평하게 시간은 다 똑같이 주어집니다. 시간을 더 쓰는 사람은 없어요. 24시간 하루에 똑같이 쓰고 있죠. 시간 똑같이 주어져 있고요. 모든 수험생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6개월 남은 거라고요. 자 거기다 또 하나 사람들의 에너지는 뭐 체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공평하게 에너지도 제한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11월달 수능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이 에너지를 그리고 정해져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에 집중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이걸 효율적으로 해보자고. 우리의 공부하는 거는 저보다 정신적인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이 에너지의 낭비를 줄여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에만 오로지 집중하면 여러분들의 이 학습 진도 그리고 실력이 일치월장 굉장히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대입선거국에서 세 가지 단순화를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거 실천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을 거야. 자, 첫 번째 생활의 단순화입니다. 공부 이외의 다른 경험과 자극을 좀 최소화해봅시다.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야. 그럼 뭐 기계나 하는 거지. 우리 인간이라 자, 최소화 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지적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경험을 항상 원해요. 그런 걸 해보고 싶어하고 그런 정보를 보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런데 남은 6개월만이라도 그런 경험과 자극을 최소화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생활에 있어서. 생활 패턴을 단순화시키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식사, 수면, 외모 꾸미는 거 의상 그리고 휴식방법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단순화시켜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뭐 음식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음식을 아예 뭐 스님이 먹는 것처럼 아주 단순해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음식 난 뭘 먹을까 맨날 고민하고 이러지 말자고 식사 투정하거나 그러지 말고 조금 그거에 대해서 욕심 내려놓고 소화 잘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몇 가지만 줄여가지고 그걸 먹는 거 그 정도 그리고 수면도 적절한 이 수면 시간 딱 확 구해놓고 일정한 수면 패턴을 좀 다졌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내가 땡기니까 더 공부할까 이러지 마시고 웬만하면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6개월 동안 만큼만 바이오리듬을 좀 일정하게 마치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외모 외모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깨끗하게만 정돈 뭐냐 정갈하기만 잘 입으면 되지 아 나 못 입고 가야 될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학원 가는데 좀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는데 좀 멋지게 입을까 그런 거 조금 자제해 봅시다. 아예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휴식 방법도 내가 산책을 적절히 스트레칭 적절히 음악 듣는 거 적절히 그 정도 범위한 것만 딱 제안하시고 이 정도만 하시고 새로운 것만 도전하지 마세요.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공부 시간도 정해놓으시고 특히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공부 장소와 연결된 동선 동선을 좀 딱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집, 학교, 학원 그리고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독서실 뭐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외에는 웬만하면 최소화합시다. 오케이? 새로운 곳을 자꾸 간다라고 하면 거기서 엄청난 경험과 자극이 돼서 에너지가 또 새해 나가거든요. 알겠죠? 동일한 패턴으로 앞으로 6개월만 이렇게 하자고 이게 조금 비인간적인 건 나도 알아. 선생님도 성격이 안 그래. 선생님 굉장히 다양한 경험 좋아하는 사람이야. 사람 되게 많이 만나고 비인간적인 거 알아. 딱 6개월만 집중해보자고. 이거 힘든 거 알아. 근데 6개월만 집중해보자고. 특히 생활의 단순화 중에 제일 강조하고자 하는 거 IT기기 중단합시다. 핸드폰 태블릿 PC 그리고 노트북 유튜브 연결해서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보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는 진짜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보지만 정말 정보의 바다고 어마어마한 경험과 간접 경험 엄청난 뇌 자극을 줍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요즘에 챔피언스 리그 유럽 축구한다. 선생님 좋아하는 거 본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오래만 자제하자.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 게임, 덕질, 만화라든지 되게 많아요. IT기기가 이거 하나만 너희들이 잡아도 정말 너희들 에너지를 이 수능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거야. 에너지 낭비를 엄청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모든 학생한테 다른 거는 내가 적절히 여러분들이 해도 된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너희들한테 권장하고 싶어. 이런 거 좀 여러분들이 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6개월만 6개월만 이거 딱 참고하잖아요. 실력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공부 진도가 엄청 달라질 거라고. 지금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것만이라도. 어 나 왜 성적이 안 나올까 왜 내가 이모야 아닐까 왜 진도 안 나갈까 내가 왜 이때까지 목표를 달성 못했을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생활의 단순화 중에 이것만큼이라도 꼭 지켰으면 좋겠네. 알겠지? 두 번째 단순화 관계의 단순화 사람 관계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너무너무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고요. 이 사회를 떠나서면 우린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한 게 인간 관계입니다. 사랑 관계. 우리 뇌는 그렇게 진화되어 왔어요. 이 사랑 관계는 너무너무 중체에 대한 일이긴 하지만 이 사랑 관계가 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얘기하면 또 내가 가슴이 아파요. 왜 내가 굉장히 다양한 경험도 좋아한다 그랬잖아. 근데 굉장히 내가 사람들 만나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이기도 해.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이기도 한데 딱 6개월만 참아보자고. 사랑 관계. 모든 대인관계를 최소화합시다. 아예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그건 뭐 어디 뭐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사는 거잖아. 감옥에 가서 혼자 있는 거 그런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최소화합시다. 6개월만큼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공부에 도움이 되고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인간관계 정도만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 만남을 좀 자제해봅시다. 사람 만나면 거기서 쓰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이성들도 혹시 연애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형제 부모님도 있고 가족들도 있을 텐데 여기를 기본적으로 잘 유지를 좀 합시다.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갈등이나 긴장 이런 거를 만들지 말자. 혹시 그런 긴장이나 갈등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해소를 좀 하세요. 내가 미안한 점 있으면 사과하시고요. 여기에 감정을 실어가지고 계속 고민하지 마시라고. 특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사춘기라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참 많은 의식을 좀 하고 그럴 거야. 내가 이 집단에서 혹시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 학원이나 학교에서 그 집단 내에 다른 사람들 관계 너무 많이 의식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수험생활 뿐만 아니라 다른 뭐 집단으로 가서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많은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과하게 의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알겠지? 그냥 여러분들이 묵묵히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만큼은 묵묵히 그냥 공부만 하세요. 있는 기본적인 대인관계 그냥 유지만 하시고요. 변화를 주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공부해야 되니까 일단. 그래. 특히 그래. 여기는 뭐 어느 정도 다 인정할 수 있다 쳐도 SNS 앞에 IT기기와 동일해요. IT기기 매체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 소셜네트워크 시스템. 간접사회 경험이죠. 인터넷을 통한. 아 이거는 중단하세요. 딱 6개월만. 카톡 중단하시고요. 뭐 특정 상표 얘기해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인스타 하신다 그러면 중단하시고요. 수험생 커뮤니티 들랑달랑 거신다 그러면 중단하시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중단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IT기기를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피처폰으로 바꾸시고요. 2G폰 그리고 웬만하면 인터넷 들어가는 게 내가 인강이나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이외에 다른 사이트 안 들어가게 딱 여러분들 어떤 장치를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거든 이거 한번 들어가서 보기 작으면 그냥 끝도 없이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또 친구끼리 또 이슈가 되는 거 얘기하고 하하호호하고 또 쌈박질 나고 그러면 막 하하호 알죠? 왜 이런 얘기하는지 관계의 단순화 자 생활의 단순화와 관계의 단순화 얘기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겁니다. 감정의 단순화 아 이것도 너무 비인간적이라 내가 미안하긴 합니다만 딱 6개월만 참자 이거야 공부 이외에 희노애락 대부분의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감정 변화를 최소화합시다. 여기서 많은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첫 번째 대인관계 앞에 말했던 사랑관계 그리고 경험이나 자극 이런 거를 통한 감정 변화 그런 것들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 거랑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자극이나 어떤 사회적인 가치관 변화나 큰 이슈가 있었어.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신경 말했으면 여러분들은 청소년식이나 가치관이 끊임없이 변하거든. 또 사랑관계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서 어떤 감정 변화가 생기고 내가 저 친구랑 갈등이 되는데 거기서 신경 많이 쓰거든. 연애하다가 트러블이 생겨버리면 거기서 엄청 한 달 정도 헤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줄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학생들이나 이런 것도 좀 많아요. 학습진도 내가 5월 말까지 6월 모평 전까지 상크스 완강을 하기로 했는데 안 돼. 너무 걱정돼. 미쳐버리겠어. 그리고 내가 앞으로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 또는 수능 시험 보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이런 실수하는 습관들이 생겨. 또 수능에서 그럴까봐 너무너무 걱정돼. 이런 친구들이 있어. 시험 성적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나올까 이런 걱정이 있고 궁극적으로 미래나 수능 망할 것 같아 대입 내가 원하는데 못 갈 것 같아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이거 정말 많이 하죠. 자 적절한 긴장과 걱정은 이 발전의 동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해가 돼요.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막 상상하는 거지. 내가 수능 1교시 때 망해서 또는 과탐에서 내가 어떻게 망해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 그냥 감정 변화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오로지 오로지 저 수능 학습을 위해서 묵묵하게 감정 변화도 줄여가면서 나는 걸어간다. 알겠죠? 이거 힘든 일인 거 알아요. 그런데 정말 이걸 해두잖아요. 그럼 놀라운 여러분들의 집중력과 함께 실력 향상 그리고 좋은 성적으로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세 가지 단순화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IT기기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중단했으면 좋겠다. 누구인지 다 아시죠? 성공한 분들이에요. 스티브 잡스 이분은 페이스북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인스타그램도 같이 하고 계시죠. 이분들이 나름 성공은 했지만 저는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존경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분들의 삶의 방식과 이분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업적으로 성공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다 보여주고 싶은 건데 뭐냐 그러면 두 분 딱 알겠지만 이분들의 의상이 독특해요. 항상 스티브 잡스는 이 옷만 입으셨고요. 마크 저커버도 이 옷을 항상 입어요. 엄청 많아요. 이 회색 티 라운드 티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자기 사업 성공을 위해서 아까 말한 그런 단순화 생활의 단순화 감정의 단순화 이런 단순화를 끊임없이 자기는 했다는 얘기예요. 평생을 이분들은 평생을 한 거예요. 옷이 맨날 이 옷이야 음식이나 별 관심 없어 오로지 일만 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업을 읽으시고 정말 엄청나게 시대를 앞서가는 삶을 사셨던 분들이기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평생 이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야. 다른 사람도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런데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단 6개월 만이라도 이분들의 삶의 방식처럼 단순화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 목표를 이루기 이에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만 쏟아붓는 그런 훈련 자기를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훈련 생활의 단순화 감정 인간관계 단순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내가 서두에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저는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살고 많은 경험과 자극과 많은 감정 변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일부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단순화 시켜서 에너지를 쏟아붓고 한번 쟁취하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사회 나가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죠? 이분들이 평생 그렇게 사셨어. 이분들은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담되는 얘기지만 한번 독해져 봅시다. 앞으로 6개월만 견뎌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놀라운 선물이 11월 달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 그걸 믿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독해져 보고 더욱 열심히 좀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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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